LG생활건강 오늘 종가는 30만 8,500원 본전 올 수 있을까요? 하셨는데 작년 올해 화장품주들이 정말 크게 온도차가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신고가 어떤 종목은 신저가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중소형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실적이 되는 쪽들 이런 쪽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육규모를 보면요 거의 재작년에 7,1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작년에는 4,800억밖에 못 벌었어요 4,800억 정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지금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장하는 섹터라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줄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꼬 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LG생활건강이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지금 연간 전망치를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 6조 9천억이면 작년하고 그렇게 큰 변화 없는 수준이고 영업이익 역시 한 4,997억 정도 이 정도가 예상치가 나오는데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망치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는 조금 20%면 많아요 사실 20%면 비중이 20%씩 실기 적당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먼저 조금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30만 원 찍은 자리가 있고 그 전에 저점은 여기서 찍었는데 이 장중에 30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금에서 한 8,500원 정도 그 정도 좀 아래에 있는 수준인데 이거 본전 찾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게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LG생활건강 한번 보시면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렸다가 기다가 밀리고 또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밀리고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22년도에 기록한 저점 이 가격은 안 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작년에 또 깼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안심할 수 없어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 먼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 시에도 아주 강한 그런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크게 음산난 자리 있죠 이 자리 언저리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은 한 36만 원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그거 참고하셔서 잘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월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주셔야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40만 원에 사셨는데 원금 회복까지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요 36만 원 반등의 목표치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부분 리스크 관리 꼭 해주셔야 된다고 또 몇 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30만 원 선 유지를 하는지 여부 당분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의견 살펴봤습니다